다 먹어야되요 똑같이 계신 분 다.. 밑에 거 다 먹어야되요 무비로 다 먹어야되요 기획이 시작했다 저쪽에서 기다려야지 강력 속도 셋을 맞췄네 합쳐하고 와 이불로 속도 셋을 맞춰놨구나 이끌다 계기 걸리면 툭 찌박는디 당사장게 다 먹어야되요 쏘라 내가 안정제 보고있다 1대1 서로 보고있다 으응 뚜껑도 쯔쯔쯔쯔 밑에 진짜 치즈에이 쫄깃 아 안전대 완전 딸친데 근데 고것도 올라가기 시작하네 아 안전대 왜 안대 전화가 됐어요. 폭세시나서 툴리난다. 폭세시나서 툴리난다. 컵을 비어 이렇게 도와네 오 예! 나이스! 하여튼 로켓이 늦돌았어 당시 전장 막도 나가 있었는데 앞이 있어가지고 막 쏴었어 스트리옹이 없으시냐 가만히 içinde 하인데라 스트리오 스트리옹이 포기하고 다먹으세요 지금 내가 트위지가 않네 이탈리아 가야겠다 이탈리아 저 막아야지 오스트리아 남자 갔어요? 네 오스트리아 남자 갔어요? 여기 남은 pp팀이 나오네 카스테리아 님 조금만 탄지공기 조금만 신경 써서 카스테리아 크게 봐야겠다 인박터 mould 치즈 못먹었이오. 임박더소 이탈리아까지 먹었어 땅슨 뭐가 가있냐 소울이는 어디갔어 눈에서 사투를 부르고 있어 대학가서 응? 대학 나왔네 부카스에 기레를 많이 뿌리 놓으세요 나와라 나와라 빨리 와야지 졌어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